농어촌 농해소득 창출을 위해 농어민이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상북도가 비용을 융자해줍니다. 경북의 농어민 30여 명을 신청받아 100kW 규모로 지을 수 있는 비용인 1억 6천만원까지 융자해주며 설치 대상 장소는 실경작지를 제외한 나대지나 축사 창고의 지붕입니다. 경상북도는 100kW 규모로 매달 200만원의 고정수익이 보장되지만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오는 3월부터 경상북도 청정에너지산업과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.